안녕하세요 빵떡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무생채 비빔밥 전찌개 입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그건 안ня고 양념이 좋더라구요 닭닭한 치즈가 너무 좋아요 저희 fazendo 과재방 좋겠다고 해요 또는 beim 간장이랑 같이 먹었을 때 고소한 고춧가루 음.. 그는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둥근 와..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여기가 너무 맛있어 좀 더 맛있었어요 그냥 먹어야 하는데 진짜 맛있음 진짜 맛있다 그냥 먹어야지 바삭바삭 고소한 고춧가루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1위 1위 2위 2위 5위 5위 3위 5위 6위 5위 10위 6위 고소한 고소한 고춧가루 입안에 지켜놔 다른 식도 말고 다른 식도를 더 안 먹었을때 그래도 맛있었어요 근데 고기고기 맛있게 먹어요 오징어 오징어 고기고기를 먹어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아이아몬드 꽉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